안녕하세요. 형감독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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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감독입니다. 벌써 가을이네. 여기는 남산 둘레길. 집에서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이곳에서 나는 계절을 선물받았다. 딱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온 건 아니었는데. 오히려 흔한 풍경일 거라 쉽게 예상했다.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다. 막상 눈앞에 놓인 풍경과 자연의 소리들은 전부 낯설고 너무 생생하다. 전혀 예상치 못ata. 인터뷰 하늘은 남산은 늘 케이블카만 타고 왔었다. 남산은 늘 케이블카만 타고 왔었다. 현실이 남산은 늘 케이블카만 타고 왔었다. 그래서 지나쳤고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걸어오기 잘했다 영상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늘 새로운 장면을 기다리고 꿈꾼다 이런 예기치 못한 발견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카메라를 들게 한다 이곳에서 발견한 생생한 영감을 자연이 주는 취미라는 선물을 잊지 말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